리바이스 일본에서 리바이스 재팬에서 이쁜 LGBT 점퍼랑 청자켓이랑 이쁜게 나왔는데 또 비싸서 못써 내가 아이폰이랑 에어팟을 들고 났더니 돈이 없더라 내년에는 그거 사가지고 그거 입고 여기 올거거든 여기있어 스포츠카 좋아좋아 1시간 반응하겠지? 아 7시간 별로 안진 않네 점심을 안 먹었거든? 점심을 안 먹었어 내가 근데 배고픈 줄 모르겠어 저 티셔츠도 예쁘다 자유 오토텍터스, 산바스 우리 스켓잡스 아, 인디드 저 티셔츠도 예쁘다 모자이크 살 거 많다 나는 무지개가 없어가지고 무지개가 없어도 이건 있어 알록달록 나름 알록달록한 걸로 골라 입었지 전체적으로 알록달록한 걸로 입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알록달록한 걸로 입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이 입하에 쓰는 건 비싸고 무지개 마스크 이쁘다 무지개 마스크 이쁘다 어느새 선배가 사라졌어 옆에 계셨네 아유 애기 귀여워 애기만 흔들고 다니고 있어 이제 아마존 어, 좀 뜨거워 진짜 존나 뜨겁네 오우씨 한 팀이 걸리니까 그 뒷짐 걸리고 그 뒷짐 걸리고 그 뒷짐 걸리고 한다 그 뒷짐 걸린다 나도 참 가고 싶다 아우 더워 그 뒷짐 걸린다 그 뒷짐? 그 뒷짐? 아아봐 어이 아아 알겠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